아기 상어 올리! 와, 저기 봐! 저 물고기들이 로켓을 발사하려나 봐! 저건 분명 특정이야! 저인 지금 심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해저 발사장에 나와 있습니다! 셋, 둘, 하나! 점심시간! 아, 로켓 발사하는 거 아니었어요? 미안, 우린 잠수함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카운트다운을 했던 거란다! 정신발사! 로켓 발사가 아니라 샌드위치 발사였어! 괜찮아, 진짜 재밌는 뉴스도 딱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! 엄청난 특정! 짐질란 특정! 특정 찾을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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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청난 특정! 신기한 특정! 특정 찾을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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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묻혀있는 보물 신비한 분수 좋아! 꼭 찾아낼 거야! 특정이다! 좋아! 재미있는 이야기들 핵심을 찾아 지느러미 높이 들고 특정 찾았다! 어디서라도 찾을 수 있어 짧은 바다 온종일 현장 여기 늦을까 이쪽 저쪽 돌아다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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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을 거야! 특정! 구석구석 찾은 틈까지 난 포기하는 자태로 꼭꼭 찾을 거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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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을 거야! 특정! 어디서라도 찾을 수 있어 짧은 바다 온종일 헤엄쳐 여긴 있을까 이쪽 저쪽 돌아다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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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을 거야! 특정! 소용없잖아 뉴스컬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특정을 보도하지? 너희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걸까? 무슨 초능력이 있으신가 봐 상어가족 오메시코 아기 상어 올리와 윌리엄 EBS에서 만나요